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은 정재영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신데요.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던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까지 도착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하기 직전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고 그가 탔던 배가 완전히 침몰할 위기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멜리데 섬 해안가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 해안가에는 또 암초가 많았기 때문에 배가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배에서 내린 후에 헤엄을 쳐서 멜리데 섬까지 겨우 도착하게 됩니다. 바다로 헤엄을 쳤기 때문에 온몸이 젖어 있었을 텐데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하여 따뜻한 불까지 피워주며 그들을 환대합니다. 멜리데라는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바울에게 이 섬은 마치 그에게 편안함과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황당한 일이 바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뭇가지에 숨겨져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팔을 물고 만 것입니다. 요즘에도 독사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오죽했을까요? 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 만 것입니다. 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자 그 당시 원주민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멜리데라는 사람들은 살인을 하면 정의의 신이 독사를 보내어 그 살인자를 물게 한다고 믿었는데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되자 바울이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멜리데라는 아주 작은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는 처지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살인자라는 누명까지 씌워진 채 죽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만 너무 황당하고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마음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비명을 지른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에 매달려 있는 독사를 떨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겁이 없던 사람이어서 이렇게 담담하게 독사를 떨어버린 것일까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탈 때에 폭풍우가 잦은 날씨를 보며 걱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바울은 덤덤하게 그 독사를 덤덤하게 떨어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바울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독사를 담담하게 떨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로마 항제 앞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독사를 떨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바울에겐 독사를 떨어버린 일 외엔 다른 어떤 일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바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바울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고 생각을 할 때 독사와 같은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터지고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죽겠다, 지긋지긋하다, 억울하다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한 1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드는 두려움, 우울, 슬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다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군 여름 수련회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학생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학생은 호텔 관광가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예쁘고 더 잘난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학생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예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아이들처럼 잘나지 못했을까? 왜 저렇게 준비를 잘하지 못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자신을 점점 더 우울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수련회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 학생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학생의 눈이 번쩍 뜨이더랍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잘난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신까지도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린 학생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배 전까지만 해도 성적 때문에 우울하였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우울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학생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비록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이 학생에게 그대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시가 주는 우울과 슬픔을 다 떨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 독사와 같은 어려움이 매달려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떨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믿음으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우려를 다 떨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완전히 떨어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멜리데 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믿음을 통해 더욱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식이 멜리데 섬의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는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보블리오에겐 열병과 이질에 걸린 아버지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아버지를 보고 기도하고 안수하니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됩니다. 이 소식을 섬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섬의 모든 환자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안수하고 기도하니 모든 사람들의 병조차 다 낫게 됩니다. 독사를 믿음으로 떨어버렸던 일이 멜리데 섬 전체를 살리는 일로 되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독사를 떨어버렸던 믿음은 바울 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의 목숨만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멜리데 섬의 전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 지켜주시고 그 사람의 생명만 간신히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십니다. 섬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문준경 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문준경 전사님은 17살 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한 지 하루 만에 남편이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사님은 20년 동안 홀로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떠나 홀로 남겨진 전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전사님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사님이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을 듣자 전사님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은 전사님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그동안 남편을 향해 품었던 미움과 서러움을 다 떨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복음 전하기로 결단을 해요. 그렇게 전사님은 임자도라는 섬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섬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전사님의 남편이 살고 있었던 섬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섬이 이 임자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남편은 문준경 전사님이 이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 임자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남편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믿고 전사님을 핍박하고 섬을 나가라고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사님의 전도가 될 일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동역자들이 전사님께 다른 곳 가서 복음 전하라고 왜 핍박받으며 여기서 사역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오직 한 사람, 문준경 전사님은 전혀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전도사님을 두렵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사님의 이 믿음 위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섬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그 섬의 부인들과 아이들은 점차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임자도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현재는 이 임자도의 90%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임자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멜리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임자도는 어디입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직장과 일터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곳이 우리의 멜리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곳을 회복시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믿음으로 떨어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믿음으로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 근심을 다 떨어버린 사람을 통해 그곳을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회복이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 없었던 건지 몰라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독사에게 물려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멜리데일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멜리데일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을 나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독사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아니라 담대히 떨어버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아내가 충만하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떨어버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어려움이 너무 커 보일지라도 독사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과 걱정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마음 주님 앞에 떨어버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려움 주님이 다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을 지켜주셨던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멜리데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 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아내가 충만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멜리데이 기적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